숙주가 필요하네 그니까 뭐 하나 넣어야 되네 내가 못 들어가나? 희생 희생 난 안되네 여기로 여기로 나가놔는데? 뭐야 어 얼굴에 누가 연필을 다 박아놔 잔인도 하지 여기 dead dead 페인트 페인트 여기 안 지나가지 여기로 나가놔는데? 여긴 아직 안나가 지네 여기도 뒤로 없구요 와 이게 사람들 살라고 어 저기 신이 좀 있다 앗! 추천 감사합니다 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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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죠 한방이죠 신식 무기 한방이죠 아들아 아빠는 어 식인종 다리먹으면서 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버려 다 버려 봐봐 이런거 이런거 먹으면 살아왔는데 어? 어? 일단 하나씩 먹어주고 도움 아 이거 이거 앉으면 안돼 앉으면 길이 일단 카타나들고 어디야 어디야 어 발자국 있다 어 놀래라 아 놀래라 씨 발자국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어디야 발자국 계속 있네 우와 스케일 없어 밑에 그거다 밑에 동굴이다 동굴 발자국 계속 따라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야 쓰러졌네 뭐야 애가 왜 있어 에? 왜 애지? 으이씨 너 눈이 왜 그러니? 이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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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G 기괴해 얘가 어헝 으어어 뭐야 뭐야 허리 쉣 타임 어어어 놀래라 씨 으아 놀래라 으아 놀래라 으아 와 놀래라 어 부터샷 아아 아아 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 나 계속 피하는데 너는 안되겠다 너 이거 카타나로 와아아 놀래라 놀래라 제발 이거와, 이거와, 이거와 우어어어 Pendillus 너 어디까지 날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아악 너를, 너를, 너를 위해 준비했지. 너를 위해 준비했지. 이게 많은걸. 너를 위해 준비했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해 준비했어. 들어와. 뒤쪽. 어, 풍차 돌리기. 어! 풍차돌리기 무서워. 들어와. 가까운 데ywрип 해 버리니. 300 lung 시력 돌아와위니. 도로로로로로로 코로로로. 손도 못ici게 해 버리기? 돌아. 우와. 높 оп остав. 피 빨아주고. 카트 하나로 써놔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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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이 개쎄다 나 이거 지금 식인종 갑옷 입고 있는데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네 안되겠다 나 안되겠다 나 안되겠다 아 안돼 안돼 흙 지람놔 얘 못받고 있겠어요 안돼 안돼 죽어어 죽어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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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놔 나는 딸랑이 다와. 딸랑이 다와. 다와 다와. 참교인. 참교인. 이와. 참교인. 얘가 보스인 것 같애. 보스에 한번 해. 와. 얘 아는거 보이십니다? 얘 지금 안고 가고 있어. 얘를 아까 전에 그 탑에 거기에 좀 넣어야 되는가 보다. 아까 봤던 탑에 있지. 발자국 따라서. 발자국 따라서. 불이 안 켜지네. 얘를. 아 그 탑. 얘를 숙주로 좀 넣어야 되나 보다. 맞을거야. 맞지? 으아. 으아. 다친다 저거. 안 된다는데. 뭐야. 얘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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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었는데. 사아라. 휴대폰 아니야. 게이스 아니야. 왜. 뭐가 안 돼. 살아있는 샘플. 살아있는 샘플.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아니면 아까 저거. 아까 전에 그. 식이 좀 들고 와야되나. 안 열리는데. 이렇게. 안 열리는데. 내가 놓친게 뭐있지? 여기서... 아 여기 뭐 키 꽂는게 있네 어? 초록불 들어왔다 열리는데? 엔아, 엔아 어디살리노? 돌 아 여기로 가야될거 같은데 애기는? 아니, 내 새끼, 내 새끼는 타미는... 아, 저 두고 못가... 이거 왜... 여기 그냥 나가는 데 아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아까 그, 아까 이, 그 이 여자야였나보다 얘였나보다 얘가, 얘가 얘인가보다 여자애 근데... 얘가 지금 손에다가 뭘... 줬으니까 기다려, 아들아 아... 아, 저기 가야되는가 보다 어, 저기로 가야될거 같애 여기 길 없어 가보자, 뭐 가보자, 뭐 가보자, 씨... 자, 이걸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거를? 이 옆쪽으로? 데미지 덜 달게 일단 길이 여기로 가라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차, 스노클링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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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가르쳍게 친구 나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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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지? 어! 길 나왔다 아 이게 쎄한데 아 무서워 아 놀래라 뭐야 아 시체 왜이렇게 많아 뭔 소리야 뭔 소리 뭔 소리 아 이밑이 뭐 가고 가고는 싶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엄청 아 이게 또 어디야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건 에어컨 소리입니다 잠시만요 타임 콜라콜라콜라 콜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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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니까 먹을게요 돈 넣었어? 소다 챙기고 어휴 놀래라 목을 다 잘라놨냐 가만히 목을 다 잘라놨냐 기분 나빠 가 가 가 가 놀래라 우와 놀래라 조명에다 챙기고 also 배고파 잘 안개 진짜 창으로 끼어야 되는데 좋은데 챙겨주고요 예정 신중 다시 엘리베이터도 있네 띵동 라이터 좀 써야겠다 엄청 내려가는데? 올라가나? 이야아 어둡기만 했는데 눈산이다 내가 맨날 지켜만 봤던 설상 이야아 경시전 저기 우리집 있네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집 뭐야 저기 우리집 있네 이야아 어머 징작이 생겼다 이건 뭐지? 여기가 딱 빠져서 회장실 느낌인데? 안 깨지고요? 슈얼 아니 셧다운 뭐야 내 창을 왜 던져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네 셧다운 셧다운 이거를 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뭐 누르는게 있네요 비행기 한번 눌러볼게요 비행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걸 보여주고 있지 라이터 좀 꺼주면 안되겠네 라이터 좀 꺼주면 안되겠네 어 누르면 안돼 뭐 있으면 누르지마 에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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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ㅜ 이케 이게 EMP인가? Ts... 헐이 우와어 뭐 날아가는거라 나가 봐 아 아 아 아 저렇게 비행기를 떨어뜨려서 살아있는걸 가져왔네 살아있는 생존자를 가져왔네 자기 아들 가져간 것처럼 다음 여쭤보다는 TV스타러가 온라인과 실생활의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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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가 1년 후 돌아왔네 다시 어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래 책도 냈네 어 사나 돌아와서 내가 저 나무로 내가 저 나무로 집도 짓고 보여달라고 나무 진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네 티비 쇼 나와서 아 돕기 누가 먼저 끼나가 하는 거네 그가 왜 이래 하트 괜찮냐고 어 헐 그 아까 전에 보스 잡 보스 잡은 것처럼 어 안 나오네 어 어 헐 헐 헐 또 계속 계속 대물림 하는 거네 음 또 비행기에 있던 아 뭐야 아빠는 또 아들 구하러 가야 되고 탐이네 아들이네 괴물 안 나왔 안 나왔나보다 아 계속 뭐 연구를 하고 있나보네 술 위스키 몸이 계속 안 좋은갑다 아들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